태영이, 남준이 형, 승진이 형, 정국이, 남준이 형, 이석이 형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를 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이 멋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멋있고 싶어졌고 저도 좀 더 저다운 저를 만들고 싶어졌었고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정말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려구요 눈물 눈에 들어갔던 노래 notice 눈물 눈에 들어갈 때 눈물 눈에 들어갔던 노래 에서도 눈으로 눈에 들어갔던 노래 눈물 눈에 들어갔던 노래 지금부터 부족한 거 많고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였는데 우리 멤버들이 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멤버들이랑 함께 하면서 되게 독하다고 느꼈고 정말 멋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 멤버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여러분 방탄 멋있죠? 진짜 이런 팀이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프로도 더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we are now seven with you